오케이. 스트리트. 오, 잘한다! 그만 나! 그만 나! 진짜 힘들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늘 굴이 없네? 네, 오늘 굴이 아침에 유치원 보냈어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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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어디야. 아, 약간 학원 같은 데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싱? 네, 운동을 복싱으로 하는데. 그리고 또 반전 취미가 있어. 이것도 몰랐네. 운동을 하러 복싱장으로 왔어요. 한 10년 됐어요. 10년? 10년 했다고? 10년 선수. 한 10년. 인호우예 선수랑? 아, 예. 맞아요. 인호우예 선수랑? 인호우예 선수는 어떻게 하나요? 관장님하고 친분이 있는데 나호야 선수가 놀러와라. 갔어요, 일본라? 놀러와라, 그래서 놀러 갔어요. 파큐야오 이후로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랑 같이 운동을 했더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아시아계 복싱 선수. 연락도 드릴까요? 아니요. 운동만 하고 빠이파이하고 감사하다고 싸인받고 멋있네. 손 이렇게 떨면서 싸인받았어. 데뷔철 때 맛들려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고 지루하지 않아서 좋아요. 관장님이 니트를 잡아주시거나 샌드백 칠 때 빵빵빵 소리 나면 기분 좋아요. 미어캣 같아, 미어캣. 미어캣야? 엄청 쳐다봐. 이 안에 호랑이가 있는 거야. 그럼. 페이핑. 약간 고독한 뽁더 같아. 저게 이렇게 손목을 좀 지켜주거든요.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VELA. 싹 피해버리네. 이게 보면 또 겉멋으로 운동하는지 진짜인지 알 수 있지. 다들 이걸 먼저 하더라. 아, 기억나네. 이 혈조. 오, 가볍네. 잘해. 어머, 팔찌가 좀 보소. 복싱하기 전에 저렇게 몸도 풀 겸 이렇게 복싱은 스텝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분 하는 거야, 이렇게? 2라운드에서 3라운드 정도. 3세트? 네. 한 번을 안 걸린다. 체력이 진짜 좋겠다. 땀나는 거 봐. 일단 줄넘기하고 스트레칭해서 몸 좀 풀고 허리를 잘 풀어줘야 해요. 왜냐면 허리로 하는 운동이어서. 또 색다른 모습이네. 부끄럽다. 이런 게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니까. 저는 오늘 컨디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좋아. 좀 빡시게 하자. 쟤도, 쟤도, 쟤도. 쟤도 세게 하고. 이거 먼저 할까? 몸을 좀 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죽을 것 같은데. 살살 해 주시겠지? 죽겠다. 복층 선수야, 멋있어. 아니요. 미역해 같아, 미역해.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적수를 찾는 거였네. 오, 매일은. 뭐야? 오, 매일은. 뭐야? 우와아! 멋있다! 이거 생활체육대회 한번 나가야겠네 버킷리스트 중에 있어요 생활체육은 꼭 해보고 싶은 거 같아요 이 Éile 헐ánt 정도 DOWN . 확싱할 때 저렇게 입에서 소리를 많이 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호흡을 자꾸 일정하게 być 쉬해. 주먹이 바람가르는 소리가 아니고? 네. 저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아요 나중에는 힘들어 죽겠구나 내줘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자꾸 일정하게 해줘야 돼서 쉬! 하고 빼내줘야 돼요. 날숨이네. 주먹이 바람 가르는 소리가 아니고? 저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맞아요. 저게 숨이구나. 저걸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 죽겠구나. 나중에 숨이 한꺼번에 살아가지고. 하면 엄청 많이 난다. 아 이것도 시간맞춰서. 야, 야. 나 힘들어. 와. 내가 볼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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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따라 유독 힘이 드나고. 기분 탓이네. 감사합니다. 네. 쟤. 쟤. 오. 오. 팍. 오. 팍. 위빙. 오. 오. 모두 해. 오. 오. 잘하는 거죠? 기암파사님. 되게 이거 내가 보기 대회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해. 오. 오. 이치. Hoş care suasam. 큰일이 으이치. 여기로 한ıyoruz. 되게 예의 바르네. 하나만 쉬었다가. 예. 심지어 하자. 예! 와, 따른다. 배기탕 들린다. 개가 압수 끊을게요. 개가 압수 끊을게요. 스파링. 스파링 싫어. 오늘 스파링 준비. 누구랑? 우리 11월 달에 한국 타이틀 배치 도전하는. 근데 프로 선수랑 스파링하는 게 나아. 맞아, 맞아. 제일 안전해요. 보조를 하잖아. 무섭다. 아, 네. 진심으로 세게 하면 다치고 가볍게 맞춘다는 느낌으로 스파링을 시키시는데. 준비됐어? 예! 자,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이거 스파링이어도 되게 떨리는데. 가볍게 해봐. 앞선 살려, 앞선. 맞춰, 맞춰. 맞춰, 맞춰. 거의 방어만 하시네, 방어만 해. 안 맞아요. 못 맞추겠어요. 어, 빠르다. 아, 저게 조절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 실제였으면 저만큼 맞은 거지, 지금. 아, 실제였으면 벌써 다운이었어. 다운이지. 아, 고맙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춤도 안 그러시네. 되게 고여워하네. 체력이 다르지. 자, 라스트,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스트, 고. 감사합니다. 이거 먼저 해. 한 번 더 했지. 아, 힘들어, 힘들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어. 들어가? 스트레이트. 좋지. 어, 잘했어. 오, 잘했어. 오, 진짜 잘했을 때. 잘했어. 어, 좋은. 네, 잘생겨서. 그만 놔. 그만 놔. 그만 놔. 그만 놔. 진짜 힘들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리 와, 참석아. 됐어. 예. 이리 와, 풀어줄게. 아이고, 죽지 마련이다, 그냥. 어우, 숨 찬다. 어땠어? 예? 체력이 힘들지? 어. 와. 아, 힘들어. 어, 통할 것 같아. 눈 막혀 계셨네. 이러고 있어. 니가 왼손잡이니까 발을 잡아놓고 때리며. 그 카운터 다 걸려. 아. 니가 더 기니까. 왜 했어, 참석아. 고맙습니다. 샌드백 딱 치고 끝내자. 네. 샌드백 두 개. 오, 남았어? 왜 이렇게 빡세? 수고하셨습니다. 한 대도 못 맞추겠더라. 아유,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웃고 계시네. 잘한 사람으로 꼭 저렇게 얘기해줘. 맞아. 응, 무서워. 맞아, 사실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아, 그래요? 열심히 하시네. 아, 근데 체력 되게 좋다. 저기다 풀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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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얘는 공격을 안 하거든요. 아휴, 어휴. 아까 못 맞춘. 아까 못 맞춘. 아까 못 맞춘. 말없이 맞아주는 아이. 자, 3초. 연타, 연타. 우이씨, 우이씨. 우이씨, 우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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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투기를 여기다 다 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잘한다. 우와. 멋있어, 멋있어. 빨라, 빨라. 네. 아니, 조금만 준비하면 바로 대회인데, 이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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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씨. 왜 땀 흘려서. 매노남이네. 아, 그렇겠다. 이야, 작은 조금만. 멋있어, 멋있어. 이야. 이야. 으 rif neurotUNTS. 아, eliminatevioumarkie design. IP élonde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mira니yor. 하지만 flex에나게너adowsами. 싹총각 갓이 상트에 어떨these 파이팅을 내 metaph cocую? 포토 restore.